다리를 꼬고 무릎을 밀며 허리 트위스트 해볼게요. 한 다리 위로 올리고 무릎을 밀며 트위스트 해주세요. 정수리 길어지는 느낌 느끼면서 호흡 내쉬며 더 밀어볼게요. 무릎을 내려 포갠 상태에서 상체 사선 앞으로 숙여 볼게요. 호흡 마시고 내쉬며 상체를 더 내려주세요. 반대쪽 다리 올리고 무릎 밀며 허리 트위스트 해주세요. 호흡 내쉬며 팔로 무릎을 더 밀어서 허리를 시원하게 이완해 볼게요. 무릎을 내리고 포갠 상태에서 상체 사선 앞으로 내려가 주세요. 호흡은 천천히 마시고 내쉬며 상체 더 숙여 볼게요. 발바닥을 붙여 다이아몬드를 만들고 상체 앞으로 숙였다가 등을 동그랗게 말고 고관절 앞뒤로 움직여 볼게요. 그대로 상체 천천히 내려갈 수 있는 만큼 내려가 볼게요. 가능하신 분들은 두 손을 쭉 펴서 더 내려가 주세요. 상체 일어나서 한쪽 다리 열고 다리를 잡아 옆으로 숙여 볼게요.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버텨주세요. 발끝을 당기면 더욱 시원하게 스트레칭을 하실 수 있어요. 몸 방향을 틀어 상체 숙여 볼게요. 어깨에 불필요한 긴장이 들어가지 않도록 주의하며 따라해 주세요. 반대 다리 열고 다리 잡으며 옆으로 넘어가 주세요. 호흡은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유지해 볼게요. 몸 방향을 틀어 상체 숙여 볼게요. 몸 방향을 틀어 상체 숙여 볼게요. 몸 방향을 틀어 상체 숙여 볼게요. 현 다리 뒤로 90도로 접고 앞다리도 90도로 만들어 상체 앞으로 숙여 볼게요. 호흡 편안하게 마시고 내쉬며 상체 더 내려가 보세요. 고관절 주위에 긴장된 근육들을 이완하는 동작이에요. 골반 교정부터 생리통으로 인한 통증 완화에도 좋으니 자주 따라해 주세요. 원 확인하겠습니다. 고관절 주위에 긴장되세요. 고관절 주위에 긴장된 근육을 튀길 바랍니다. 반대쪽도 다리 똑같이 앞뒤 90도 만들고 상체 앞으로 숙여 볼게요. 골반이 틀어지신 분들은 양쪽 각도가 다르게 느껴지실 거예요. 잘 안 내려가지는 쪽을 한 번 더 해주세요. 힘드신 분들은 상체를 올라왔다가 한 번 더 내려가 볼게요. 하하 공약서의 유형이 들어있는 잡곡이ITY 한밤가가 들어가니 좌우의 유형이 발생하실 때 상체를 인정하려면 상힘로 Wedding 바다 오프 무릎을 세워 좌우로 움직여 볼게요. 무릎이 땅에 닿지 않아도 괜찮아요. 스트레칭을 꾸준히 따라 하시다 보면 고관절 이완 뿐만 아니라 순환까지 잘 되기 때문에 하체 부종이신 분들께 정말 도움이 되실 거예요. 하체 부종이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한쪽 무릎 앞으로 세우고 뒷다리 무릎을 바닥에 대 고관절 안쪽부터 앞벅지까지 이완시켜 볼게요. 호흡 내쉬며 엉덩이를 바닥으로 눌러보세요. 호흡 내쉬며 엉덩이를 바닥으로 눌러보세요. 중심을 뒤로 보내고 앞다리 펴고 상체 앞으로 숙여 볼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 더 내려가 주세요 엉덩이 뒤쪽부터 종아리까지 시원하게 이완되는 거 느껴지실 거예요 호흡 내쉬며 조금씩 더 내려가 볼게요 앞다리 접어 내려놓고 뒷다리는 쭉 펴서 상체를 곧게 세워 볼게요 뒷다리가 내 엉덩이 뒤에 있는지 골반이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지 체크하며 상체를 위로 곧게 더 세워 주세요 반대쪽 다리 앞으로 세우고 뒷다리 무릎을 바닥에 대고 고관절 안쪽부터 앞벅지까지 이완시켜 주세요 호흡 내쉬며 엉덩이를 바닥으로 눌러볼게요 앞발을 조금 더 멀리 보내 앞발을 조금 더 멀리 보내 한 번 더 내려가 주세요 힘드신 분들은 다리를 움직이지 않고 한 번 더 따라 할게요 중심을 뒤로 보내고 앞다리를 펴서 상체를 아래로 숙여 볼게요 호흡 내쉬며 상체 아래로 더 내려가 주세요 엉덩이 뒤쪽부터 종아리까지 시원하게 이완되는 거 느끼며 따라 할게요 앞다리 접어 내려놓고 뒷다리는 펴서 상체를 곧게 세워 주세요 뒷다리가 내 엉덩이 뒤에 있는지 골반은 정면을 바라보고 있는지 체크하며 상체는 위로 곧게 더 세워 볼게요 두 다리 세워 다운독 자세에서 겨드랑이 바깥쪽으로 더 밀어볼게요 뒷꿈치 최대한 바닥으로 내려 다리 후면 근육까지 시원하게 이완시켜 주세요 걷는 느낌으로 한 무릎씩 접어 볼게요 종아리부터 허벅지 고관절까지 순환이 잘 되도록 깊게 눌러주세요 무릎 바닥에 대고 열어 아기 자세 만들어주세요 천천히 척추 동그랗게 말아 올라올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, 좋아요 눌러주세요 운동은 역시 발레테라핏 거짓말이로 연주해 주세요 아기 자세히 감사합니다.